아... 괜찮아? 아... 선배 아직 안 갔어요? 난 이쪽에서 택시 타야 돼서 어... 넌 뭐 타는데? 전 차 타고... 누구 차? 아... 담임 씨? 담임 씨는 내 차 타고 가는데 무슨 용건 있어요? 전 교수님 수업 듣는 개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교수님이 담임이랑은 어떻게... 그걸 학생이 궁금할 이유가 있나요? 네? 네... 궁금한 이유 있는데요 아... 그... 잠깐만요 사귀는 사이예요 뭐? 소문나면 이런저런 말 나올까봐 얘기 못했는데 우리 과에 교수로 오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뭐 앞으로는 수강 절대 안 할 거니까 문제 없을 거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담아 나 어제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하고 네가 눈에 띄지 말라고 하면 안 띄고 말 걸지 말라고 하면 안 걸고 아니? 못 건다고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그래 뭐 내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은 더더욱 아니여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나 소문만 듣고 이야기하는 거 아냐 내가 직접 봤어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소문이라뇨? 그게 신우여 교수랑 서영주 교수랑 사귄다는데 학교에 소문 쫙 났어 그만가져 내가 뭘 했든 하지 않았든 나와 다미 씨 사이의 일이니까 또 말by 엄마 제메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